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베스트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라로 내려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음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송사하되 능히 증명하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가로대 유대인이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트가 유대인이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로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는냐 바울이 가로대 내가 다 가이사의 재판자리에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사죄를 범하였으면 죽기를 사양치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송사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누구든지 나를 그들에게 메워줄 수 없삼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호소하느라 한데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페드로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가로대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토요 새벽 기대에 잘 나오셨습니다 내일이 벌써 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이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내일이 주일입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산행 2차 산행이 오늘 이루어진다고 해요 오전 18시에 산행이 안전한 산행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이제 우리가 사순절 동안에 마가 본 말씀을 마치고 이제 사도행전으로 되돌아왔는데 오늘 이 말씀이 전후 문맥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사도 바울을 유대인들이 극히 싫어했어요 질시하고 미워하고 증오해서 바울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래서 정말 악독하고 악랄한 사람들 중 여러 사람이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입에다가 음식을 대지 않겠다 그런 맹세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맹세한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바울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고 살아서 로마로 갔으니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들이 맹세대로 하면 굶어 죽었어야 되죠 참 어떻게 맹세를 그렇게 하는지 선한 맹세도 조심해야 하겠거든 남을 죽이려는 악한 맹세를 그렇게 함부로 했으니 그 사람들은 굶어 죽었던지 아니면 맹세를 깨뜨리고 말았던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유대인들이 바울을 증오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오 하나님께 대한 증오였죠 그래서 그들이 매복을 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를 하는데 거듭거듭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 지금 총독이 바뀌었습니다 이전 총독 이름하고 신참 총독 이름하고 기억을 좀 해두세요 이전 총독은 누구였습니까? 벨리그스였고 세 총독은 누구였어요? 베스터 이름이 디스피트하지만 너무 판이한 두 사람이 차이 벨리그스는 아주 우유부단한 사람 뇌물을 좋아하고 이랬다 저랬다는 사람 바울이 말을 경청해 듣기는 했지만 바울이 증가하는 의와 절제와 심판의 메시지를 그가 두려워했지만 그러나 회계의 결단은 미룹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원하면서 계속 바울을 들러다가 듣지만 결신은 못하고 말고 유대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바울을 그대로 감옥에 가두어두고 이임을 했던 그런 벨리그스 반면에 베스터는 신참 총독답게 원칙주의자였어요 참신한 기풍을 불러들일 수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너무 집요하게 유대인들이 바울을 내어달라고 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할까?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겁니다 바로 그 장면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베스터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래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예루살렘으로 호송해달라 그렇게 유대인들이 간청했거든요 그리고 가이사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 매복했다가 잠복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베스터가 왜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 내가 가이사리아로 곧 내려갈 것이고 거기에 총독의 재판정이 있으니 당신들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리아로 와서 75마일입니다 가이사리아와 예루살렘 사이에 장거리죠 당시에 당신들이 내려오면 내가 곧바로 지체치 않고 재판을 베풀겠다 약속한 대로 그대로 실천을 합니다 그래서 가이사리아로 내려가서 이튿날 바로 다음 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게 한 겁니다 7절에 그가 나오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죄목으로 바울을 송사한 거예요 문제는 증명을 못한 겁니다 그들이 온갖 송사를, 애큐제이션을 들이댔지만 하나도 입증을 못한 거예요 그때 바울이 변명을 합니다 변명은 셀프 디펜스, 자기 방어를 말하죠 공격을 해왔으니까 자기 방어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변명하여 가르되 유대인이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바울이 변명 가운데 유대인들이 송사의 내용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겠어요? 바울이 율법을 어겼다 성전을 더럽혔다 가이사, 로마 황제 가이사이 치안과 질서를 어겼다 팍스로마나 라고 불리우는 로마의 평화를 깨뜨린 범죄자다 이런 송사들을 해댄 거죠 문제는 재판장인 베스토가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9절에 베스토가 유대인이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 도로 묻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베스토가 마음이 움직여서 유대인들이 요구한 대로 바울을 가이사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가서 거기에서의 지판을 받게 할 생각이 든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가이사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호송하는 죄수의 몸으로 묶여서 이동 중인 바울을 잠복했다가 살해하려 했던 거죠 그 베스토의 질문에 대한 바울이 답변이 10절에 나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가로대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바울은 자기 정당성 자기의 그 모든 성사에 대하여 자기에게 흠결이 없음을 선언한 후에 11절에 이렇게 중대한 호소를 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사죄를 범하였으면 죽기를 사양치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송사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누구든지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삼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호소하느라 한데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사죄? 사죄가 뭐죠? 사죄가 뭐예요? 죽을 죄란 말이죠 내가 만일 죽을 죄를 범하였으면 죽기를 사양치 아니할 것이나 내가 목숨이 아까워서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으면 마땅히 죽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송사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진실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누구든지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삼나이다 총독에게 바울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누구에게 호소하느라 그랬습니까? 내가 가이사께 호소하느라 가이사가 누구죠? 시저, 로마 황제를 말합니다 지금 바울은 사태가 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간파하는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는 총독도 유대인들에 의해서 마음이 동요가 돼가지고 자기가 꼼짝없이 예루살렘으로 끌려가게 되고 그 도중에 죽임을 당했구나 매우 다운 바울이 총독의 권세를 넘어서는 로마 황제의 권세에 호소를 한 겁니다 내가 가이사께 호소하느라 로마 제국 당시에 사람이 죽을 죄를 지었을 때 황제에게 호소하면 그것이 마치 옛날에 신문고처럼 황제 앞에 직고가 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황제 재판정에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총독인 베서도 어쩔 수 없이 가이사에게 마치 옥수의 작전을 하듯이 그렇게 바울이 가이사에게 호소를 했으니 총독의 권위로 그것을 이렇다 저렇다 간섭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서도가 함께 배석한 사람들과 상의를 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12절에 베서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하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 행 대신에 로마 행이 결정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끊임없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개시, 바울에게 주셨던 비전, 바울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종독을 갈아치우고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결정적인 나는 내가 가이사께 호소하느라 라고 하는 바울의 발언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거죠 바울에게 주셨던 주님의 비전과 개시와 약속이 뭐였어요? 뭐였습니까? 기억하십니까? 4등전 23장 11절에 나옵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4등전 23장 11절 신약성경 228면 4등전 23장 11절 말씀에 주님이 바울에게 주셨던 개시와 약속이 나타나 있습니다 4등전 2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배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개시의 내용이 뭐예요? 내가 어디에서도 로마에서도 나이를 증거하리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그것은 인간의 어떠한 도모로도 그것은 좌절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예루살렘을 끌려가다가 죽지 않고 오히려 살아서 그가 비록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지만 로마에 와서 로마의 심장부 로마 제국의 왕도 로마에서 구원의 복음에 다이나마이트를 터뜨리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이 도모와 방해로 좌절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개시와 약속대로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을 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바울이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노라 라는 그 바울이 호소는 사실 총독의 권위를 넘어선 로마 황제에게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호소하는 것입니까? 즉히 높으신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죠 로마 총독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가이사라는 알아들으니까 그러나 가이사에게 호소한 바울이 호소는 모든 권세를 넘어선 즉히 높으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호소한 겁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성취하시기 하여 모든 사람과 사건과 환경을 심지어 사람의 마음과 생각까지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가운데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누구에게 부르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편 57편 2절 말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0편 57편 2절 말씀은 구약성경 842면입니다 구약성경 842면 10편 57편 2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10편 57편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지지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내가 누구에게 부르지는다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The Most High God 종독도 있고 황제도 있지만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부르지지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렇게 하나님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지지며 기도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과 뜻이 하나님의 섭리로 마침내 성취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호소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성에 나간 지체들이 하나님께 호소하여 고침받고 회복되어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가 질기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국의 세월의 참사를 당한 유족들을 위로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분노와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주의들을 불쌍히 여기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사명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